점심시간에 우리 아가들 시야로 올라왔어요. 아침에 하고, 점심때 이렇게 하고, 하루에 4번 볼일을 봐요. 자기 전까지 4번 하면 딱 끝난답니다. 야 너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죠? 색깔이 이쁘게 꽃대도 올라오면서 참 이쁘네요. 얘 몇개 없었거든요. 작년에 그 많은 비를 받고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답니다. 뚝배기에다가 심어 놨잖아요. 이렇게 옆에 또 이렇게 다른 아이가 또 이 꼬지에서 나왔구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쁩니다. 얘도 이 꼬지한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예쁘죠? 예 얘는 뭐지 이거 니틀잼인지 니틀장미인지 왜 이렇게 이쁘지가 않고 못난이가 됐는지 몰라요. 작년 여름에 풍성해가지고 예뻤는데 이렇게 못난이가 됐답니다. 자라지도 않고 얘는 한동안 잘 자라다가 마탱이가 갔었거든요. 죽으려고 다시 또 살아나고 있네요. 바이소리 어 파랗단게 이제 빨개져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살은거라고 가야되겠죠? 아가들 시 다했어? 아구 이쁝 콩이야 콩이야 똑바로 봐야지 없는질봐 하하하하하 아이고 이뻐 아우 바람이 쌩쌩하고 풉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세요. 이렇게 바람이 세답니다. 날씨가 아침에는 뜨겁더니 지금은 해가 가려졌어요. 비올려나 바람이 불어요. 저기 해 있구나. 가려져 있어. 아휴 아휴 이렇게 한번씩 이쁜 아까들 뭐 아침에 물 아침에 엄청 많이 얘네들 막 쏴줬거든요. 물을 엄청 많이 줬잖아요. 아침에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싱그러워요. 굉장히 싱그럽죠? 이쁩니다. 아침에 물 샤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침마다 얘네들은 아침마다 하죠? 아침마다 이렇게 싱그러워요. 아유 예뻐라 아이고 예쁘다 아가들아 이쁘다 쟤는 또 꽃이 엄청 많이 피었네. 쟤 누구야? 연봉인가? 그런구나. 쟤 꽃 좀 봐. 꽃이 엄청 아휴 저기 크게 피었네 어휴 저기 블루헬프도 꽃이 막 꽃대가 막 올라와 있어요. 여기 라올이 어 꽃이 피었어요. 꽃이 참 저기도 꽃이 피어서 저기 재료들 뭔지 몰라도 꽃이 막 피었네. 얘도 매직젠 골드도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쁘죠? 이쁩니다. 사랑스러워. 아가들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는 아직도 물방울이 고여있네. 아침 준건데 옷 많이 줬나? 날려버려서 불어가지고 시원하겠다. 아이 예뻐 우리 퍼플딜라이트가 입꼬지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여기도 얘도 퍼플딜라이트 입꼬지 했더니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예쁘죠? 얘는 대비인데 이렇게 컸어요. 입꼬지 제작은 11월달에 입꼬지 한건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얘는 음 교배종 BYC 교배종 창인데요.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얘는 원래 크질 않나봐요. 작년 봄에 드린건데 11개 중에 3개만 살아있답니다. 나머지는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창들도 크리스마스 다져진 아이 이 아이 좀 봐 너는 쪼그라들었다? 응? 왜? 물 줬는데 왜 쪼그라들었니? 얘 데리고 내려가서 손 관리 좀 해줘야 되겠네. 응? 얘 너 잘 커야지 귀한 아인데 나한테 없는 아이가 어 무슨 바? 어 마디바?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말라서 쪼그라들고 있네요. 아래층에 데리고 가서 관리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또 살아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애들이 조금 안 좋은 애들 데리고 내려가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애들 좀 있으면 데리고 내려가야되요. 여름잠 잘하나요 이래서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뽀얗고 예뻐졌어요. 음 예쁘다 쟤네들도 다 크리스마스 창인데 어 꽃대 다 잘라줬더니 이제 노릇길이 해졌네요. 빠르겠던 아이들이 어 그쵸? 참 예쁘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영상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올라온 김에 한번 더 찍어봤어요. 이렇게 프리앤뉴도 이렇게 이쁘게 얘는 어 홍미인이구요. 예쁘죠? 정말 예뻐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즐겁게 즐겁게 삽시다요.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누르시고 저는 항상 댓글 올릴때 끝까지 보고 성의있게 어 우리 유치님들한테 어 댓글을 올립니다. 금방 대충 하고 휙 그냥 누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죠? 다 알아요. 그렇게 한거와 안한거와 너무 차이가 눈에 딱 보이거든요. 저는 대신 좀 광고까지 눌러드리는데 좀 조금씩 조금씩 협조 좀 하고 삽시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쵸? 저는 항상 정성껏 해드립니다. 한참 동안 못했던 분은 한번 돌아오면은 순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씩 밀린거 다 정성껏 어 시간 때워드리고 있거든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도 찾아뵐게요. 안녕